조계종의 최대 현안인 100만 원력 결집불사의 4부대 중의 원력이 모이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만불의 해주 학성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 1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기금 전달식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박권흠 한국차인연합회장도 올해 불자대상 수상상금 1천만 원을 전액 기부했습니다. 원행스님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불사가 원만 회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성스님은 1980년대 국회의원 당시 박권흠 회장은 정각혜 부회장을 맡았고 불교 발전에 앞장섰다고 설명했습니다.